사람 볼 때 세 가지를 봐 어떤 때는 대쪽같이 행동하고 어떤 때는 갈 때 같이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그 사람이랑 더 가까이 해야 될지 좀 덜 가까이 해야 될지를 계속 쌓아가는 거지 3대 인물이라고 불리는 조조, 송권, 유비는 모두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지 그 중 먼저 오나라의 초대 황제, 송권에 대해 알아보자 송권이 인재 육성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 오나라 송권은 총나라 유비에게 형주라는 땅을 빌려주며 위나라 조조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유비는 형주와 익주라는 땅을 토대로 천하를 차지하겠다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어 마침 그때 위나라 조조가 송권에게 제안을 했어 자신이 형주 북쪽을 칠 테니까 송권은 형주의 남쪽을 공격해서 형주 남쪽을 다시 차지하는 건 어떠냐고 말이야 근데 이 제안에 대해 송권의 진영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어 조조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조 역시 믿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지 당시 송권의 국가에서 병권은 여몽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어 그래서 송권은 여몽에게 생각을 물어보니까 여몽은 유비에게서 형주를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 송권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 그때 형주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1편에서 말했던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였어 기억나지? 송권은 여몽에게 이 형주 타란 전투를 지시하는데 이 여몽이란 인물이 정말 큰 공을 세우거든 사실 여몽은 몹시 가난의 어릴 적부터 전쟁터에서 컸어 용감하고 자질이 뛰어나서 일찍이 송권의 눈에 들었어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송권은 여몽의 그릇을 알아봤지 그래서 경력 관리직을 맡겼었대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야 여몽이 어릴 때부터 가난했었고 일찍이 전쟁터를 전전하느라 공부할 틈이 없었던 거야 송권이 하루는 여몽을 호출해서 책 좀 읽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여몽은 군무가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답을 했대 그러니까 송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장군에게 학문을 익혀 박사나 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무장이라도 용감함만으론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없다 학문을 알아야만 큰 싸움을 할 수 있고 사람을 거느릴 수 있다 장군이 바쁘다고 하지만 나만큼 바쁘겠는가? 나도 바쁜 틈을 내어 옛날에 좋은 책들을 읽으려고 애를 쓴다 아무쪼록 학문에 힘써 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에 감동한 여몽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공부를 했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야 당시 총사령관이던 노숙이 어느 날 여몽의 부대에 시차를 나온 거지 그날 많은 대화를 주고 받는 와중에 그동안 몰라보게 성장한 여몽의 깊은 지식에 감탄을 표현해 이제까지 장군을 용감한 무장으로만 보았는데 오늘 당신의 식견에 놀랐다 옛날의 여몽이 아니구나 이렇게 성장한 여몽이 송건에게 형주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 여몽이 관우의 형주를 탈환한 이야기는 정말 전략적인데 이 이야기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 결국 여몽이 스마트하게 형주를 탈환하는 것은 물론 명장관우를 죽이는 데도 성공하지 그 덕분에 송건은 형주 땅을 다시 되찾는 데 성공했어 여몽도 대단하지만 송건 역시 대단하지 않아? 큰일을 하는 사람의 그릇을 보고 인재 육성에 힘을 써서 결국 원하는 것까지 이루잖아 켈리, 송건은 진짜 어떻게 여몽의 인품과 태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결국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아우라가 있는 거야? 나는 사람 볼 때 세 가지를 봐 첫 번째는 인성이지 인성 일단 이 사람이 인성이 된 사람이어야 돼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문외한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나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자기 개발 좀 하는지 그리고 자기 개발 좀 했던 사람인지 앞으로 진짜 공부 좀 하려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보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알려졌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남들보다 성장을 진짜 10배 빨리 할 사람인지 그것도 보지 내 주변 사람이 인품도 좋고 성공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봐? 근데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은 나한테 말고 나는 너가 나를 대할 때의 모습을 가지고 인성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아 네가 나 없을 때 길 지나가는 거지를 만났을 때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너의 눈빛, 너의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가끔 보거든 그런 거에서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조카한테 고모,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남편감으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봐라, 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아침에 좀 부지런한가? 물론 밤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근데 대부분이 아침에 성장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먹이도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거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공부 좀 하나? 공부를 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책도 읽지 않고 아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겠어 내일은 오늘하고 똑같고 내년도 올해하고 똑같겠지 공부 좀 하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변에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뭐 밤 늦게까지 이따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네 친구들 만나서 밥 사주고 헌신하는 거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는 너 말고 어느 레스토랑에 갔을 때 어머니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힘 없는 노인네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 사람 인성이 댐댐이를 보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보고 남편감도 만나라 지금 거지여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10년 후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삼국지에는 유비 손권 말고도 놓칠 수 없는 영웅 조조가 나와 삼국지에서 위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인물이지 또 다른 주인공이야 삼국지 영상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비와 손권 모두 대단하였지만 조조 역시 대단했어 조조는 전쟁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리더십 역시 뛰어나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 오늘은 조조의 사람을 이끄는 매력도 알아보고 싶어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도 뛰어나고 인재들을 많이 등용시켰대 그래서 조조 곁에는 유비와 손권이 많은 인재를 거느린 것처럼 인재들이 많았지 그런데 이런 조조에게도 인생에서 큰 고비가 있었어 그건 바로 원소라는 인물과 다툰 관도에서의 전투였어 이를 관도대전이라고 하지 원소라는 인물은 당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원소와 조조가 한판 붙게 된 거야 책에서는 원소가 병력이나 병참 인재면에서 앞서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누가 이겼을까? 관도대전의 승자는 조조였어 어떻게 조조가 이길 수 있었을까? 삼국지 경영학에서는 원소의 참모 즉 브레인을 담당했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해 온 것이 승리와 패배를 갈랐다고 보고 있어 허유는 어릴 적엔 조조와 친구였지만 당시에는 원소 편에 있었다고 해 허유는 꽤가 많은 대신 욕심이 많고 행실이 고르지 못했대 마침 허유의 아들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구속되어 있었고 말이야 그런데 허유가 원소 편에 있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 얼른 보내라라는 조조의 밀서를 입수하게 된 거야 이것을 가지고 허유는 원소에게 조조의 보급 루트를 공격하자고 건의를 했어 하지만 원소는 듣지 않았지 오히려 집안 부정도 못 따스리는 주제에 무슨 건의를 하냐고 꾸짖기만 했지 허유는 원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날 밤 조조 진영으로 가서 투항해버려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조조의 인재관이 잘 드러나 조조는 능력이 좋으면 등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허유가 왔을 때 조조는 뛰어나와 허유를 반겨줘 그리고 허유에게 어떻게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 허유는 원소의 군량을 공략할 전략을 알려주고 조조는 즉각 5천 명의 정병을 뽑아 기습해버려 덕분에 조조가 전투의 승기를 잡아버리지 조조의 승리였어 근데 조조의 인재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원소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원소는 목숨만 부지에 도망갔는데 말이야 원소의 사령부에는 중요한 문서들이 그대로 널려있었대 왜냐면 원소는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도망쳤거든 그 중요한 문서 사이에서 원소에게 온 비밀편지 뭉치들이 있었어 조조 부하들은 그걸 조조에게 바쳤는데 조조는 아무만 하지 않고 그걸 불속에 던져버렸어 이걸 본 참모들이 이 편지들을 태우면 누가 원소에게 접근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여 반역자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하고 말렸지만 조조는 편지가 다 타도록 꺼내지 못하게 하였대 그러면서 이제 원소가 망했는데 천하의 사람이 모두 내 사람인데 옛일을 따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원소가 강성할 땐 나도 속으로 두려웠거늘 보통 사람이야 오죽했겠느냐라고 말하며 손을 털었어 진짜 대단하지 않아? 켈리도 사람을 찾을 때 능력을 가장 우선 씹어? 그리고 사람은 언제 손절하고 언제 손절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사람까지 자기 사람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일도 안 돼 근데 사실은 조조는 인재들을 잘 등록을 하고 인재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인재 중심이 아니라 인재는 당연한 거고 그 핵심 가치도 나랑 맞아야 되거든 나랑 맞는 핵심 가치는 뭐냐면 정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겸손함이 좀 있고 의리심, 의리가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하고 나는 같이 일을 하거든 그 능력도 있겠지만 이것도 항상 봐 둘 중에 만약에 딱 하나만 골라 웰싱이 네가 켈리야 그냥 인재든 인성이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그러면 나는 인성을 먼저 골라서 그 사람들을 인재로 만드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가까워 나는 조조랑 나는 좀 다르지 그래서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 방법이 맞다 다르다가 아니라 사람을 맞다 맞지 않다라고 구분 짓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 조조는 조조 나름대로 나의 방식은 또 나의 방식대로지 그래서 웰싱이 너도 언제 사람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이게 정말 너의 핵심 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좀 생각해 봐 너가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을 등록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만약에 이게 의문이 들잖아 한번 생각해 봐 너가 그런 사람을 믿고 그런 사람을 등용을 하고 그것을 오래 가겠는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능력만 계속 보고 갈 수 있는지 나는 능력만 계속 보고 못 가거든 분명히 난 머릿속에 아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동력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일을 계속 할 수가 나는 없어 나의 맞게 내 핵심 가치에 맞게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랑 좀 비슷한 건지 아닌 건지 왜냐하면 나랑 좀 비슷하지 않으면 그런 핵심 가치가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기는 좀 어렵거든 어차피 언젠가 손절할 바야 처음부터 나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을 등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였을 때 가차없이 떠나보내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핵심 가치가 나랑 다르면 손절해? 나는 사람을 손절하지는 않아 어떻게 하냐면 작년을 내가 한번 돌아봐 나는 매년 12월 연말이면 1년을 한번 돌아봐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만나고도 불쾌했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큰 스케줄을 미리서 잡거든 이런 사람들은 내 스케줄에서 미리서 늦지를 않아 우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작년에 내가 한 일에 내가 행복했던 것들을 올해 스케줄에 많이 넣어 어떤 사람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미리 미리 결정을 해봐 이번 달에는 내가 아 이 친구 중심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났더니 배울 점도 많았고 행복했었어 그런 사람들을 미리미리 다이어리에 넣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 보는 거지만 이미 다이어리에는 별로 없어 내가 벌써 차 있어 웬만큼 그래서 일부러 막 뺀다 안 뺀다 보단 뭔가 계획을 그런 식으로 네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줄을 짜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해 켈리 내 핵심 가치는 신뢰거든 내가 조조라면 배신했던 능력자를 받아들여줄 수 없을 것 같아 조조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인재야 조조의 핵심 가치는 유능한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들로 쫙 하고 싶은 거야 유능하게 해서 자기가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거야 유능한 사람들만 데리고 그런데 유능하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이 없다고 치면 유능을 선택한 거지 내가 봤을 땐 조조의 핵심 가치는 유능한 사람들을 두 변에 두고 국가를 건설하는 게 조조의 정말 중요한 본인만의 핵심 가치인 거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핵심 가치가 아닐 수가 있지 결국 조조가 전쟁을 이겼잖아 그러면 조조는 잘했다는 거야? 그때 그 순간 만약에 조조한테 전쟁난이 오로지 핵심 가치였으면 조조한테는 잘한 거지 조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식으로 이루고 싶지 않아 나는 유비처럼 경영하고 싶고 유리처럼 우리를 지키고 싶고 유비처럼 나는 우리의 죽고 우리의 살았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는 하면서 행복했을 것 같거든 나는 행복한데 조조는 안 그럴 수 있지 꼭 나 같은 사람만 세상에 존재하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또 심심할 수도 있지 그래서 조조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허유, 조조, 원소 이 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대인관계에서는 갈대처럼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대나무처럼 행동해야 할까? 사실 나는 상국제에서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 나의 인간관계에 지치목이 된 게 약간 상국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내가 상국지 읽어보라고 했잖아 꼭 읽었으면 좋겠는 게 이런 거 전쟁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얘기들을 배우길 바래 어떤 때는 대쪽같이 행동하고 어떤 때는 갈대같이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나는 이것 때문에 항상 대쪽같지도 않고 항상 갈대같지도 않게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이 상국지거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에 관하는 것은 나는 굽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공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것은 내가 절대 안 굽히고 대쪽같이 내가 굽혀서는 안 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저 깊은 것을 보면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군가를 돕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고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남편이랑 얘기할 때도 남편한테 정말 중요한데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얘 아 얘 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건 웬만큼 다 들어줘 그리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웬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정말 나는 갈대와 같아 이쪽 직원이 얘기하면 응 그래 이쪽 직원이 얘기하면 응 그래 그래서 켈리가 우유부단한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근데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회사한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쪽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봤을 때 왜 켈리가 우유부단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앤데 저건 대쪽처럼 저러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러지 해도 할 수 없어 계속 밀고 나가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회사가 설립한 지 14년이 되어 있고 또는 내가 인간관계 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지만 점점점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지 그래서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내 주변에는 대쪽 같은 사람도 있고 갈대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한 것 같아 요즘 시대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짬뽕 시켜서 혼합형 인물로 살아야 할까? 근데 여기 진짜 이 전쟁 얘기 중에서 원소가 나오잖아 원소는 원래 진짜 강한 나라의 강대국의 대기업의 쌍이라고 생각해 그냥 조조는 스탁도업이라든지 뭐 아주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허유가 있었어 원래 허유는 대기업의 또는 큰 강대국의 부하직원이었는데 워낙이 리더십을 안 받아주니까 되게 큰 회사의 비밀 같은 걸 가지고 조조한테 갔는데 조조가 이 사람 말을 들어주잖아 그래서 사실은 너가 조조처럼 살래 원소처럼 살래 또는 허유처럼 살래 이렇게 보다는 허유한테는 뭘 배우고 조조한테는 뭘 배우고 또는 이 원소한테는 뭘 배울까? 라고 나는 접근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원소한테 배울 때는 아 내가 강대국이라고 해서 아주 유능하고 젊은 혁신적인 직원의 말을 또는 친구의 말을 또는 동료의 말을 항상 기기울이는 좀 넓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가 인재인지 항상 파악하려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배웠고 나는 조조에게는 사실 조조는 되게 위험한 거였었다 이제 습닭덤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때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가짜 계략이 굉장히 막 돌거든 가짜로 항복하는 척 해가지고 그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막 죽이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조가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당연히 이게 헷갈렸을 거야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은 허유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조조가 정말 허유의 말을 다 듣고 100% 신임을 하고 권고니위척을 하잖아 그러니까 양식을 공략을 하잖아 그러면 군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패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불을 질러 버리잖아 그렇게 현명하게 이게 거짓된 정보인지 실제 정보인지를 지속적으로 통찰력을 길러가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지 만들어졌을 때 배신? 배신이랄까? 나는 진짜 배신하는 거 싫지만 가끔 이렇게 갈아타기도 해야 된다 이건 갈 때가 된 거지 갈 때 같은 거지 이 사람한테는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는 현명한 정치자를 현명한 임금을 따르고 싶었겠지 그래서 허유가 갈 때가 되지 그래서 나는 이거 다 각자한테 배울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배워가면 어떨까? 나는 허유 스타일은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 사실은 원수한테 배신해가지고 조조한테 오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 허유는 현명한 자기의 임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긴 했지 그런 건 배울 수는 있지 않겠어? 그러면 조조는 어떻게 사람을 잘 알아본 거야? 이 사람이 배신 때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알았잖아? 솔직히 나는 그렇게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는 안목은 나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판단하라고 들지 않는 것이 가장 나한테 중요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절대 첫눈에 보고 판단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내가 원칙을 그 대신 지키지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절대 나는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다가 시간이 쌓아가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 사람을 알아본다기보단 만들어간다라고 하겠지 처음에는 제로로 시작해 사랑관계를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까지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약한 사람한테 한없이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 이런 것들 나는 더 많이 지켜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댐댐이를 서서히 알아가는 거지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랑 더 가까이 해야 될지 좀 덜 가까이 해야 될지를 계속 쌓아가는 거지 그리고 내 생각에 나도 사람 보는 첫눈에 알아보는 안목은 별로 없지만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거든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시간이 좀 길고 이런 거는 있는데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 웰싱아 처음에 너가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한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면 보는 눈이 조금씩은 늘어가지 않을까? 책에서 뛰어난 리더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되는 이유를 생각한대 그런데 전쟁에서 밥도 안 먹고 죽을 상황이 왔었을 때도 어떻게 되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걸까? 3대 인물이라고 불리는 조조, 송권 유비는 조조가 병력이 매우 불리했던 관도대전에서도 그랬고 조조의 병력 20만 명 대비 유비와 송권의 병력 5만 명으로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송권과 유비도 그랬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 이게 사실 리더라고 해도 리더도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겁도 먹고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진짜 궁금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락집을 카고 있는데 우리를 카피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카피한 업체가 정말 너무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서 골치 좀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거금의 자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자금과 인력을 때려붙는 거야 사실 우리 직원들이 큰일 났다 우리 먹히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업체가 엄청난 자금으로 우리 숙련된 직원들을 계속 꼬드기는 거지 우리 회사로 이전하라고 그러면서 월급 두 배 세 배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는 캘리델링이 분명히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까지 막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전쟁하고 이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비슷한 점이 많아 가지고 사실 기업가들이 전쟁을 좀 생각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때 나도 이제 아 큰일 났다 그대로 카피했는데 자금이 붙으면 또 인재가 붙으면 우리가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살짝 있긴 했지 근데 그때 나도 직원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창업한 거잖아 우리의 아이디어잖아 그들이 이것까지 따라할 순 없어 월급을 세 배를 줄 테니까 우리가 캘리델리를 잡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직원을 설득한 거야 젊은 아가씨였는데 이 직원이 나는 너네 회사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서 너네 회사 설립 목적이 캘리델리를 잡는 거야? 이런 목적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내가 가서 뭘 배워? 나는 우리 캘리델리를 그렇게 세울 거야 우리 회사 비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지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안 갈 거야 이런 영웅담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우리 직원들이 열이 막 더 나고 오히려 이 회사 때문에 우리 회사 엄청나게 발전했잖아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 때문에 우리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널널하게 일을 해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회사가 센 놈이 딱 나타나니까 우리가 더 세진 거야 더 혁신적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센 놈이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웰싱아 너도 더 혁신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해 현대 정주영 회장님 얘기 한번 해줄까?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 거야 했더니 막 이제 호우승을 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그게 자동차가 만드는 거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게 마중률이 희박하다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냐 우리 하던 거나 그냥 열심히 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가 있잖아 자동차 그까짓 거 뭐 엔진 위에 양 철통이를 엎어놓은 거나 다를 게 없지 않냐 우리가 그 껍데기를 정말 좋게 개선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자동차 밀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완전히 일반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이제 시작이지만 괜찮다 그래도 자동차 만들자 해서 현대 자동차 정말 대박이잖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각 나라마다 자동차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다 자동차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엄청난 차이가 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여러 개잖아 여러 개 마크가 있잖아 유럽이라든지 어느 내가 여행을 가잖아 엄청난 자동차들 막 기아야 이런 거 막 보면은 진짜 나는 엄청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99개가 안 된다고 할 때 한계 잘 되는 점을 보고 막 밀고 나가고 달려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던 사람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 너는 어떻게 할래? 안 되는 거 99개를 볼래 그 안에서 될 수 있는 희망 한 개를 보고는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래 어쨌든 나는 그 희망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매싱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어떤 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네가 만약에 99개를 봐도 너고 또는 나처럼 한계의 가능성을 보고 달려가도 그건 너야 나는 네가 너한테 맞는 결정하길 바래 켈리 마지막으로 삼국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 나는 이 책을 내가 한 문장으로 말하다면 진정한 전략 진정한 의리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리더십이나 전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뭔가 그때 당시에는 알았지만 좀 지나면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책에 내가 쭉 지속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게 내가 항상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략적이어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딸과의 관계에서도 친구하고 관계에서도 일할 때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의리와 전략과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길가리에서 어디 가다가 부딪혀서 싸울 일이 생겨도 또는 진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뒷차를 박았을 때에도 정말 화날 때에도 이게 전략이 생각나고 아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이란 뭐야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도 편하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의리를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 된 거지 계속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에 내 잠재의식에 심어진 것 같다 그 내용이 너도 이 비디오를 여러 번 봐 여러 번 보면서 잠재의식에 이 세 단어를 집어넣어버리면 어떨까? 감사합니다